진화하는 K-POP 한류의 풍의 중심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그지 뱅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아기토끼로 변신한 아기은행장은 제 곰돌이로 변신한 미니미니채미니채민은행장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귀여운 동물 컨셉으로 맞춰봤는데 예금주 여러분 예금주 여러분 오늘 은채민은행장 어때요? 귀엽나요? 예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은채씨 그거 아시나요? 몰라요 아 그쵸 모르시겠죠 네 아니 은채은행장이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오실 때마다 예금주분들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계시나요? 진짜요? 네 정말 알고 계시... 근데 다들 제가 엄청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애교 한번 부려주시죠 아 저는 미백 예금주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예금주 wait a minute JUST DO IT! 은채씨 저는 어때요? 저도 보고 싶으셨어요? 네 왜 그래요? 벌써 잊었어요? 은채민 은행장이 글쎄 2023년 련의 대상 베스트 커플상 받은 사이인데 새해에도 사이좋게 저희 케미를 쭉쭉 보여드리자고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다 예금주분들의 사랑 덕분인데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채채책 은채민 많이 사랑해주세요